안녕하세요. 니꼬니꼬타이 윤입니다. 오늘은 호아힌에 와있어요. 방콕에서 여기까지 하루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요. 제가 먹는 여기 호텔은 에바손이란 데구요. 여기 부르면서 호아히 시내랑 저녁엔 야시장 가볼거에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그 다음 견nelle 아이의 흰색을 받아요. 저는 현재 이 티로 이동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씩 Bitte Free Fire 넓고요. 우리 won't be any 가지 가살될지 이 티로 이동을 받을 수 있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호텔 어때요? 되게 좋죠? 되게 자연친화적이에요 바람소리에 막 야자꾸가 흔날리고 매매소리에 동물소리? 아니 새소리도 막 들리고 물소리도 절절절절절절절 잘 들리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좋아한다니까요 너무 힐링되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자주 오긴 하는데 항상 캔더드 방에서만 묵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려고 오늘은 진짜 마음먹고 거금을 들여서 풀빌라로 왔습니다 풀빌라 오니까 진짜 좋긴 좋네요 아침부터 호텔에 가자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서 아고다랑 뭐 부킨닷컴이랑 뭐 어디야 트립어드바이저 막 검색을 딱 해갖고 방을 막 검색을 했죠 정말 풀빌라가 딱 하나 나왔더라고요 얼른 달려왔죠? 너무 좋아요 오늘은 풀빌라에서 수영도 하고 좋아요 좋아요 참 저기 아침 식사가 정말 맛있어요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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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식사를 제가 먹는 것도 소개시켜 드려야겠네요 아침 식사도 보여드릴게요 물론 자 그러면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음 방송에는 여기까지 하고 야시장으로 호호호 기분 좋 flavoured Because 아침 식사 아침요 الف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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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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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향이 부득하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먹어봐야겠죠? 새우 향이 부득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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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개는 맥주와 함께 비하싱이에요. 얼음 달라고 해야겠다. 새우 향이 부득하답니다. 새우 향이 부득하답니다. 새우 향이 부득하답니다. 얼음을 넣어서 먹어야 돼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보셨죠? 새우도 저를 좋아해요. 그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넣자. 2개만 넣을게요. 홈페이지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